역시 교회에 아이템이 있을 줄 알았어 교회에 아이템이 있는 거는 일반적인 상식이라고 성수든 투척 아이템이든 뭐든 심지어 돈도 뺏을 수 있지 내가 생각한 게 아니라 RPG 세계의 기본 법칙이야 그건 아 지찍 기량이 더 필요하네 잠깐만 흠 70이네 단도 더 좋은 거 나오면 그때 들도록 하자 이게 안 무서워 너 같은 건 방금 뭐가 일어났지? 방금 뭐가 일어났지? 계속 것 programmable 아잇 역시 채찍이 필요해 아주 짱짱쓰고 강한 채찍이 채찍 어이깠다 전화? 잠시만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예 아 예 지금 제가 핸드폰이 초기화돼가지고 지금 전화번호가 다 날아갔거든요 예 아 예 잘 지내고 있죠 그냥 그냥 이사님이 만들려는대로 코딩하고 치고 그 다음에 스테이저 짜고 그냥 그 점 그렇죠 예 흐흐흐흐흐흐흐흐 아 개발중이라서 그런건지 아니면 그냥 기획이 좀 그런건지 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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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리고 또 한가지 질문드리고 싶은게 있었는데요 혹시 홍대 홍대 이름으로 제가 소니 sdk 좀 지원받을 수 있나 해가지고요 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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